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해 왔는데 제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출마의 변입니다 같은 시간에 사람을 중히 여기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유송하 춘추관장의 총선 출마의 변입니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그러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 70여 명 이상이 이번에 총선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의 총력전입니다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말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직이 끝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사항 정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얼마나 당내 경선 과정을 통과해서 총선이란 본 게임에 임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 대통령이 말하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정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 정부가 올해 국정은 4.15 총선 뿐이다 이런 비판이 일어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승리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512조 원이 넘는 무지막지한 예산을 확보해서 총선 전에 62%를 총선 매포용으로 집중 살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근무 중인 사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지거나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총선용 재료로 다 차출됐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국정 홍보 영상 제작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선거에서 대통령의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인물이 되고 싶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 신의 부대가 됩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 친문 친의 부대를 확실히 갖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봅니다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국회에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독려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도 친문 세력들이 집권 세력 내에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것만큼 대통령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는 울타리가 돼주는 방음악이 돼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당의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천 개입에 상당 부분 개입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례는 먼 나라 사례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장승철 전 보좌관은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신동화 1월호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박근혜 뜻이라면 뜻이라며 비례대표 6인 맹단 하달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승철 씨는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중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원내 1당이 되는 것보다 80명에서 90명의 친박 후보가 당선돼서 박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는 청와대 거수기당을 만들고 싶어했다 이 같은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게 필요한 것이 이른바 공천 배제자 맹단인 살생부였다 2016년 총선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 당의 공관위원장인 이한구도 대통령 직접 낙점에서 내려보냈다 공관위원들도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실패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러나고 나면 깨끗이 손을 터는 것이 좋죠 권력의 끈을 유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퇴임 이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